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 사람들은 국민들을 그냥 붕어나 가재 정도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조작을 10년 정도 이상 해와도 찍소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거 볼 때는 그냥 이번에 채용비리 같은 걸 보면 채용비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권력을 만들어주니까 떡고물 조금 떼 먹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다들 야단이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많은 신문들이 이 사건을 다뤘지만 선거관리원의 특혜 채용,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하다. 감사원에 제출한 정거물을 새까맣게 칠을 해서 지운 다음에 그 서류를 감사원 실무팀에게 전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본인들이 모든 권력을 다 만들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국민의힘이나 한두근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요구했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묵살해버린 거죠. 보시게 되면 그게 이제 다른 내용은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다 제외하고 현장에 나간 감사원이 정언한 내용을 보면 채용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인적상황 확보가 필수적인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채용관련자의 인적상황을 검정색 펜으로 지운 복사본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했다. 통상 행정관청의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위선결제를 받아야 된다면서 일주일을 뭉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컴퓨터 포렌식도 거부하며 최종협의까지 3주 가까이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상급 이상 고위직 훈련 관련 자료는 끝내 제출받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오만 방자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10년 넘게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등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오만 방자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선거를 얼마만큼 심하게 도덕질을 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도덕질의 실상을 지난 4년간 저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지역구의 여러분들 도덕질 사례는 다 밝혀졌고 이제 남은 것은 비례대표 정당대표에서 어떤 식으로 사전특표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본인들이 만들어 왔는지를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일로의 이 기사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이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 사건을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중심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댓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네요. 선거관리비원회의 그런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 댓글의 이름 하단에 수십 명 이름 글을 달았는데 대부분이 그걸 알고 계시네요. 그 가운데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을 이게 여론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라이 무슨 자식들아 선관위의 5명의 전산직원 전원을 체포해서 불법선거를 집중 수사해야 됩니다. 선거관리는의 서버를 어떻게 조작한 건지 투표의 개수시 고정수치 조작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전산조작이 대한민국 공직선거 부정선거방법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똑바로 했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목숨 걸고 선거 사기를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변중만 울리지 말고 선거 사기에 대해서 기사를 써라. 언론의 사명이 뭐냐. 윤아무개 한아무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20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으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현재 공직선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왔는지를 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권에 관심이 없는 무선 국민들을 믿고 선거 사기를 대놓고 하는 선관위가 이따위 인사 문제로 벌벌 길 줄 알았냐. 선관위가 이 나라의 단체장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통령까지 직접 뽑는 최고 존엄에 해당하는데 누가 감히 남조선 수령을 건드릴 수 있겠냐. 대통령제 이 나라에서 대통령실과 하늘보다 위에 있는 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이다. 4월 10일 총선도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3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책임으로 밥 먹고 사는 인간들이 공짝달삭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그냥 돼지, 개, 붕어 정도로 여기는 겁니다. 너희야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중앙일보에 지금 여러분들 제가 몇 분 이야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은 폐지하고 선거철에만 공무원 총동원을 해서 투표 개표를 하면 된다. 쓸데없이 왜 혈실을 낭비하냐. 부정선거 의혹받는 사전투표도 없애고 대만처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게 49명이 찬성이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는 자기만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관리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수천억의 헬새로 자기들이 멋대로 주물렀고 부정선거도 했을 것으로 의심이 지금까지 사전선거 폐지 거부와 선거관리비원회의 개인 도장 날인을 거부하는 것이 이를 더욱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검찰은 선거관리비원회를 수사해서 공정선거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32명이 찬성이고 반대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뭐가 문제인지 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선거관리비원회 해체시켜야 됩니다. 몇 명을 처벌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국가나 제도나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위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도와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위기와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은 너무나 허술하고 불합리하고 보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점을 권력유지 부정부패 비리 및 이익착지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국가운영통치제도와 시스템 자체가 허술하다 보니 악용하기 쉽고 악용을 위해 보완하려 하지 않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만든 조직인데 이 조직 자체가 이렇게 썩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선관위를 보면 대한민국의 공조직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 기강이라든지 규율이 물러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짐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냥 선관위 문제만 주목하지 않고 그래서 사실과 진실이 널리 확산되어 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선거권과 참정권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인지해서 이 선거 문제가 공정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힘을 많이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